강강술래 우리나라 민속놀이 중에 사람들이 모여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후렴 있는 노래를 부르며 노는 강강술래가 있습니다. 박순홍 작가의 강강술래는 푸른빛이 도는 달밤 아래 부인들이 모여 강강술래를 주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오른쪽 상단 날아가고 있는 새들의 날갯짓이 들릴 만큼 고요함이 감도는 밤 임진왜란 때 외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남장을 하고 강강술래를 추던 부인들처럼 흰옷을 입은 채 강강술래를 주는 부인들의 모습이 결연하고 또 숭고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